현장 예매 대표님이 하는 공연도 많이 진행을 하나요? 공연을 당일날 오늘 공연이나 한 편 봐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구매하면 이게 현장 예매죠. 요즘에 현장 예매 할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날의 자녀석들 사실 티켓이라는 게 날짜가 공연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유가증권인데 공연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거는 그냥 버려지는 그냥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하나의 할인 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현장 예매는 할인 같은 게 SNS로 많이 뜨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저렴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트위터에 제일 많이 뜨는 것 같고 트위터 그러니까 제작사가 갖고 있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급하게 그래서 오늘 공연 뭐 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시는 분들은 공연 시간이 평균 8시, 7시 반 생각하면 한 6시쯤? 5시쯤? 집에서 출발해서 공연장 가기 전까지 어떤 시간 계산하셔서 그때 공연 제작사들 SNS 막 뒤져보면 어? 이거? 이 게이득 이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공연 보러 가실 때는 이왕이면 원하는 좌석에서 보시면 좋고 보셨는데 이거 또 보고 싶다. 근데 돈이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현장 예매로 싸게 좀 뒷좌석 가더라도 사람들이 동시에 웃고 동시에 자지러지고 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솔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연 쪽에 종사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들은 공연 끝나고 기립박수 칠 때 자기가 관계자도 아닌데 혼자 뿌듯해하는 거 아 나도 저런 공연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키우는 거죠. 다른 공연 보러 가셔도 그런 마음 드세요? 저는 일단 기립박수가 나오면 부럽죠. 좋겠다 이런 생각. 저게 다 얼마지? 한 사람 한 사람당 6만 원 곱하기 몇 명? 오! 막 이런 거. 이럴 거면 뮤지컬 5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해아로운 공연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는데 약간 피곤해 보이신데 제가 지금 잡지가 한참 바쁠 때라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라 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월요일 이 공연 어때요? 시간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의 공연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이뮤스픽에는 한 작품을 골라서 집중 영업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정말 많죠. 네. 할 말이. 이게 뭘 골라도 할 말이 많고 못 고른 공연은 괜히 미안하고 이거 방송했다고 그 공연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을 쥔 냥 권력을 좀 행사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바꿨잖아요. 이 공연 어때요는 한 작품만 골라서 집중 소개하고 이뮤스픽은 초대석으로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사실 초대석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섭외하다가 안 되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까 봐 바뀌었으니까 일단 잘 한번 해보는 걸로 열심히 섭외를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이미 공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언제 할지 몰라. 아니면 한참 전에 했는데 이 공연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돌아와라. 올해는 꼭 와라. 뭐 이렇게 재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공연들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볼까 말까 고민될 땐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이 공연 어때요? 오늘 소개할 공연은 티켓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오픈때마다 얘는 뭔데 도대체 이런 공연. 대학노를 대표하는 최근에 이 공연 오픈하는 시간을 피해서 다른 공연이 오픈해야 되는 그런 뮤지컬 사회찬미를 가져왔습니다. 7월 24일까지 TOM 1관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공지가 나왔죠. 10주년 공연. 2차 팀 들어오니까 주구장창합니다. 주구장창해도 내가 살 자리는 없는 공연. 인터넷션 없이 한 110분 정도 공연에 따라서 112분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스페셜 커튼콜 있으면 한 120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시간이 드는 공연이고요. 제작사는 네오 프로덕션입니다. 대학노에 돈을 쓸어 담고 있어 보이는 정말 그럴까요? 얼마나 하시려도 안 봤을까요? 여기서 얘기해요? 네.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대표님?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기해 봐봐요. 이게 이제 TOM이 한 330 몇 석 됩니다. 이거 6만 6천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제갈람 할인율 여기는 또 30% 딱 줘요. 할인만.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닌 그러니까 적진 않지만 이 정도 이상의 또 할인율은 거의 없어요. 30% 6만 6천원 30% 하면 4만 6천 얼마 이렇게 되죠. 거기에 예매수수료 천원. 그런데 예매수수료는 예매수수료가 가져가는 거니까 4만 6천원 잡고 330석 거의 매진잖아요. 300 곱합니다. 이러면 대충 계산이 한 회에 한 1200에서 1250에서 1300만 원 살짝 이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 공연을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사회참미 배우들이 하는 시즌이 대충 어림잡아 100회. 나중에 할 배우들이 또 100회. 그럼 200회. 200회인데 1200만 원, 1300만 원 평균 잡고 200회 때리면 26억 이렇게 나오나요? 정말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큰 매출이네요. 대극장 공연에서의 이 정도 매출은 일주일 하면 딱 찍어버리는 매출인데 제작비 대비하고 소극장 생각하면 어마무지한 매출이죠. 소극장이 10억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죠. 너무너무 어렵죠. 영광울에서 했었던 팬레터도 굉장한 매출을 그런 공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로에 사는 300석대 아트원 시어터 1관 그다음에 TOM 1관, YES24 1관 이 정도 드림아트센터 1관 이 정도 사이즈에 사는 공연들이 점유율이 좀 찼다 싶으면 800만 원 살짝 넘기고 천만 원 이 정도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이거 맥시멈을 찍는 공연이다. 사회참미가. 그렇다고 네오 프로덕션이 배우들한테 조금 줘갖고 돈을 많이 버냐 스태프들한테 돈을 적혀서 아 네오 프로덕션은 유명하거든. 공연 연습 시작할 때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이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 배우들을 커피숍을 하나 지정해서 여기서 좀 먹어라 이렇게 이런 이런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복지가 법만큼 돌려주겠다. 네오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제작사는 그렇게 왜 못하냐 이미 돈이 없으니까 그 전에 망한 공연들이 있어서 아 대단하셨는데 그리고 네오 프로덕션 이현재 대표님 만나면 항상 되게 좋은 게 제가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농담사만 물어보면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이네요. 원래도 돈이 좀 있는 집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글로미데이스 2013년에 처음에 시작했었던 공연인데 그때 시작할 때부터 빵빵 잘 되는 공연은 아니었는데 3주 남집 공연 했었죠. 처음에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고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배우들과 작가들과 작곡가와 이걸 디벨롭을 꾸준히 했고 지금 공연을 보러 가시면 저는 얼마 전에 1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배우들이 노래 성량도 그렇고 노래 배치도 그렇고 캐릭터 분석도 그렇고 드라마의 몰입감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 얘기하겠지만 거기 허구의 인물을 하나 딱 작가적 상상으로 집어넣는데 이 허구의 인물이 매력이 쩔어요. 슈투를 입고 나오는데 팔이 또 다 길어요. 아 이 사낸들은 다 깁니다. 팔을 난 팔다리가 길면 예전에 황정민 배우가 나인이라는 뮤지컬에 나오셨는데 저는 황정민 배우가 영화에 나왔을 때 와이키키 브라스를 보면 약간 그 술톤의 약간 그 서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무대 위에서 팔다리 키니까 멋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저는 라만차 했던 거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연 중에 하나예요. 황정민 배우가 한 거. 라만차에서는 팔다리가 길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팔다리가 길다고. 팔다리가. 근데 이제 그 나인이라는 아마 캐릭터 자체가 조금 더 매력을 굉장히 드러내야 되니까. 일단 양복을 입으면 팔이 길어야 돼. 저는 옷을 사면 지금도 두 번 접었거든요. 이게 팔다리가 길면 일단 멋있더라고요. 아 수투빨이 작품 얘기로 좀 이왕 얘기했으니까 들어볼까요? 네. 인터파크와 티켓님께서 예매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왜 얘기합니까? 티켓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6만 6천 원에서 4만 4천 원이고 공연 1분 전까지 티켓팅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번엔 6연이고 올 뉴캐스팅으로 돌아왔다고 여기 써 있는데 올 뉴캐스팅이 이게 저는 신의 한 수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사랑받았던 공연에 예전에 했던 배우들과 이번에 새로 하는 배우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조합도 궁금은 하지만 예전부터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적인 포지셔닝이나 섬세한 뭡니까? 이 디테일이 좀 달랐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올 뉴캐스트로 들어오니까 캐스트들끼리도 처음 보는 작품을 같이 연구하고 하니까 이게 좀 합이 잘 맞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딱 3명 나오는데 김우진 역할에는 진태화 배우, 임준혁 배우, 홍승환 배우 윤심덕 역할 김여원 배우, 이정화 배우, 이지수 배우 이 김우진과 윤심덕은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고 작가적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름도 없어요. 사내. 사내 역에는 장지후, 이해준, 배나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다리 긴 배우들 뽑았어요. 아, 길어요. 심하게 길어요. 그리고 20% 할인해주는 네오 프로덕션 창작 후원 할인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 그전부터 꾸준히 해갖고 각 공연별로의 정립금을 거기다 다 명시를 해서 좋은 취지로 이거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계속 그 예매처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 안 했으면 어디 적금 통장 같은 데 벗나? 그런데 이런 꾸준한 어떤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공연이 언제부터 오랫동안 되었다 그러면 약간 이 공연 올드한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정통 공연 이런 어떤 공연의 어떤 역사 이런 걸 엿볼 수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존 인물인 천재극작가 김우진 여기 나무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극계의 거의 시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 이건 많이 아시죠? 사이참미 영화도 있었고 영화가 옛날에 장미 배우인가? 그런 배우 나왔던 영화가 굉장히 예전 영화가 있었고 드라마 드라마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드라마로 만들었죠. 이종석 맞죠? 네. 맞아요. 신의선배우랑 거기 정문성 배우도 나오고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드라마는 잘 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드라마가 뮤지컬을 좀 보고 좀 서사를 좀 가져갔었어야지. 그래서 이 두 분의 현해탄 실종사건 이 사건이 이제 실제 사건이고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김우진과 윤신덕의 열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 세간의 이슈가 되고 그 다음날 발매됐던 사이참미가 10만 장 정도의 판매고를 올려서 당시에는 엄청난 판매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작가적 상상으로 사내라는 인물을 집어넣어서 만든 3인극이죠. 여기에 막 그 매혹적이고 막 공연 보면서 자극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공연 보다가 드라마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막 몰입이 막 와 이건 뭐 거의 막 한참 잘나가는 드라마 16부작 드라마에 거의 최종의 직전에 뭐 이런 감정으로 계속 공연을 보게 되는 이런 공연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땐 이제 글루미데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가 사면대 사이참미로 작품 이름을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여기 홍보마케팅 맡고 있는 더웨이브에서 막공 때까지 공연마다 매회 다른 배우들의 포토카드를 아 포토카드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아니라 포토카드 폴라로이드는 그거 다 주는 건 힘들고요. 포토카드를 진정하는데 이 더웨이브가 이 네오 이 회사가 예전부터 예전에 공연만 하면 막공날 무대 위에 있는 소품을 경품에서 럭키드로우로 주거나 이래서 이때 만들어진 별명이 네오의 대표 별명 네수로 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요즘엔 잘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뭐만 하면 욕을 먹어서 아 왜 아 이거 이벤트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제작사가 뭐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칭찬을 좀 던져줘야 돼요. 당근을 막 던져줘야지 뭔가 계속합니다. 뭐 했는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이 네거티브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모아지면 움츠레들기 마련이에요. 제작사가 했던 것만 그냥 조심조심 이러면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쭈쭈쭈 해줘야 공연 제작사들이 대학로에서 우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공연 제작사들이 대학로에서 이쪽 저쪽에서 막 나일리가 나오고 이벤트가 나오고 공연 전에 막 공연 등장인물들이 배우들이 나와갖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런 이벤트가 막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로 가면 공연 전에 공연 전에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공연 전에 옛날에 대학로 대표되는 거 보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배우들이 다 줄 서갖고 지하철 1호선도 관객들이 인사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퇴근한 다음에 관객들 만나는 그 퇴근길 이것도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무슨 팬레터 이거 전해주는 것도 잘 안 되죠. 얼마나 상막합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하려고 그러면 다 우쭈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제작사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우리 잘한데 뭐 하나 또 새로운 거 만들어봐. 배우들한테 가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잘한데 우리 관객분들이 좋아하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 제가 이현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사실 신선하잖아요. 공연이 종료하고 나서 무대 소품을 나눠준다는 게 왜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여쭤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영화 강의였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영화 강의고 하다 보니까 그 극장 가면 극장에 있는 포스터 떼우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모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질렀네. 거의 영화관에 붙던 포스터 영화 이제 끝났을 때 영화 상담 끝나면 가지고 오고 포스터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갖고 싶으셨대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공연을 보는 팬들도 이거를 갖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덕은 덕이 알아본다. 그러니까요. 영화를 볼 때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영화에서 사용된 저 핸드폰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관객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성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공연 중에 사용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벤트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멋진 포장을 하셨네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되게 좋아해봤으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니아 덕 덕의 네일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더 라스트맨 이게 1인극인데 이 공연은 4명의 배우가 섭외가 됐는데 4명의 배우가 직접 디자인한 곰인영 곰인영 이름 있는데 존버 존버 그래 걔네 그걸 MD로 만들어서 판매했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술이다. 여하튼 여하튼 비상합니다.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게 그렇죠. 역시 이건 뭐 가설이지만 가설인 게 아니라 제 추측이지만 어렸을 때 이 씨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덕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덕의 마음을 안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님은 잘 모르세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이현재 대표님은 직접적으로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가깝진 않으세요? 서로 잘 아는데요. 아 가까우세요? 그럼요? 저보다 한 살 형이고 예전에 지금 현재 레드앤블루라고 하는 제작사의 그전 회사 전진이 악어 악어에 있을 때 싱글질하는 공연을 제가 오디에 있을 때 같이 했었는데 당시에 제원재 대표가 거기에 있었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잘 되면 거리감이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 연락을 자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치명적인 단점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멀어지는 그들이 날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버린다. 다시 사회참미로 돌아와서 공연장에 가시면 일본어 대사가 나오는데 공연 중에 극장 내에 일본어 번역 안내지가 있다고 하니까 공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빚질적인 거 뭘 못 찾았어요. 못 보셨어요. 공연 보러 갔을 때. 근데 길게 얘기를 해도 사실 짧지 않잖아요. 한두 마디의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길게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전혀 이해하는 데는 무방해가지고 알아들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표정이나 배우의 몸짓 우린 다 전달받잖아요. 이게 또 돈이 많은 회사라 그런가 이거를 그냥 빚이 한 게 아니라 가져갈 수 있게 카드처럼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챙겨오시는 분들 기념품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은 회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공연의 리플렛이 보통 3단 접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그 리플렛마저도 편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마케팅을 했었고 제가 했었던 난쟁이들 공연도 전단 그 리플렛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재미있게 쓰라고 이런 기획들이 좀 있었었어요. 스티커 너무 좋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약간 리플렛 잘 안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서 공연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들 찾아본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좀 아련한 그냥 그런 기억이 리플렛을 좀 만들어놔서 공연장에 오시는 분이 프로그램북을 못 사가더라도 공연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많은 소극장 공연 특히 매니아분들이 많이 찾는 공연은 리플렛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갈람 카드 이현재 대표님 이하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제갈람 카드에 그냥 사회참이라고 써있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등 이런 게 아닙니다. 배우 얼굴로 도장을 찍어줘요. 지금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이 시대에 공연장에 와 있는 객석에 계시는 관객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고 싶은지 알아차린 거죠. 그날 공연한 배우 3명 중에서 택해서 그 중에 한 분의 얼굴로 만들어진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럼 또 다 저 같은 사람이면 다 모으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욕심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거 제갈람 카드도 사실 동네에 있는 커피숍들이 먼저 이런 거 미용실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열 번 찍어주면 한 번 공짜로 커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반복 관람? 해전문?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문화 참 신기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갈람 카드 그 디자인도 정말 작품의 연장성 너무 잘 만들어서 제작사들이 저 보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제갈람 카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갈람 카드 뭔지 잘 아시겠죠? 몇 번씩 반복해서 오면 미용실에서 몇 번씩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똑같은 공연 보면 제갈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카드인데 이거 아이디어도 마케팅하는 직원들 스트레스입니다. 재미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결국 어떤 사람은 지갑 안에 싹 들어갈 수 있게 명암 사이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저는 제가 남들 것 봐서 좋았던 기억은 별로 안 남아있고요. 그냥 하셨던 것 중에서는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에 제갈람 카드를 스티커가 기억나요. 스티커 막 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전 제갈람 카드 자체를 통장으로 만들었어요. 통장으로. 맞아요. 이번 시즌도 통장이었고 지난번 마지막 시즌 통장이었는데 통장이 이제 거기 처음에 난쟁이들이 나와서 하얀 빵 모아 모아 그냥 서민들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 월급 통장 이렇게 해서 적금 쌓이면 좋아하듯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통장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서 저는 참 좋았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사이즈 큰 것도 있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갖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다 초과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공연히 관객들이 많았는데 돈을 못 벌 때는 이유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이상한 대로 세요. 자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김은영 음악감독님이 작곡을 하시고 하셨는데 박수로 극의 흐름이 끊기는 걸 원치 않아서 박수 중간에 막 치면 끊기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모든 넘버가 박수칠 타이밍이 없이 이어지게 작곡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참임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약간 대사만 딱 잘라서 들었을 땐 약간 저렇게 대사로 하지 저런 대사를 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오그라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대사가 끝나자마자 바이올린 소리가 끼기기기기기 막 났면서 막 격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텍스트의 감정이 너무 너무 직접적이고 이래도 이 음악으로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런데 이게 3인조 라이브거든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렇죠. 그런데 이 음악이 사람을 역시 모든 건 부금인 것 같아요. 딱 부금이 깔리면. 부금이요 부금. 유튜브 영상 같은데도 강아지 영상인데 소리 없이 보면 그냥 귀여운 강아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 음악 깔고 자막 넣으면 강아지가 주인을 초롭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사회찬미가 그런 게 기가 막히게 음악이 조합이. 게다가 라이브니까. 게다가 배우들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천장에서 위태위태한 데서 노래 부르고 있고 거기에 음악 깔리고 불안하고. 존경합니다. 물론 라이브로 진행하는 그런 소극장 공연들도 있지만 소극장에서 라이브로 진행 안 하는 공연들도 많잖아요. 많죠 많죠. 사실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배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6명이 출연하는 공연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제작비면에서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라이브를 고집을 하는 것도 이 작품이 계속 계속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이러면 왜 시작을 했다가 MR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도 또 많으니까. 관객이 몇 명 이상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칫 이렇게 얘기하면 뭐니 뭐니 해도 무대에서의 음악은 라이브가 좋죠. 라는 말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소극장의 규모상 라이브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기 편성이 되는 것들은 또 MR이 더 편성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회찬미는 확실히 그 작품의 분위기랑 어우러지게 이 3인조 이걸 계속 가져가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놓고 막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니까 괜히 더 있어 보여.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라이브라고 대신 얘기해 주고 이러니까.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 무대에서. 뒤 뒤 뒤. 무대 뒤 뒤. 완전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TOM이 분장실에 들어가서 이 무대로 딱 들어간 다음에 이 상수 하수라고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대가 전환이 없는 무대이기도 하니까 아마 뒤쪽에 악기를 편성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뒤일걸요 아마? 그렇죠. 뒤겠죠.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알겠는데 알고 보니. 그 공연 보신 분들은 사내랑 윤신덕 김우진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뒤. 그 뒤쪽 공간 어딘가에 좀 편성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 뮤지컬 보러 가면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를 있고 관객 있고 그 사이에 오케스트라 피트 있잖아요. 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지휘하시는 분이 연주하시면서 배우들의 호흡을 보면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대 뒤에 있으면 그럼 호흡이 안 되지 않느냐? 모니터 다 있습니다. 모니터 보면서 막 이거 거기서 맞춰주고 막. 그런데 배우들은 이제 그거 믿고 호흡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대 뒤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딘가 있겠죠 뭐. 밑에 있나? 밑에 계시지 않을까 이랬는데. 밑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뒤냐 밑이냐 이거 알지도 못한 얘기. tum 어딘가.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 어딘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 이거는 이제 실제 김우진 윤신덕 실종됐었던 그때 저 부산으로 향하던 관보 연락선. 그래서 관보 연락선이라는 연극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관보 연락선이라는 연극도 있었고 그것도 작가의 상상으로 윤신덕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김여원 배우 윤신덕 했던 김여원 배우가 관보 연락선도 나왔었던. 부산으로 향하던 관보 연락선이 쓰시마 섬 옆을 지날 즈음에 한 남녀가 현해탄에 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목격자도 시체도 없는 죽음이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억측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가지로 비화대절하고 우리 피디님께서 열심히 대본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줄거리 작품이 갖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녀는 바로 도쿄에서 공부하면서 고국순회 공연을 준비하던 김우진과 그 공연의 출연자인 제1조선 유학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소프라노 윤신덕 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건 공연을 본 사람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사내라는 사람도 같은 배 안에 있죠. 사내는 우진에게 고국순회 공연에 올릴 희곡 사회찬미를 같이 쓰자고 하지만 우진이 이제 사내가 원하는 결말을 그렇게 안 쓰도록 우진이 중간에 사내의 비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결말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 갈등 이 갈등이 만들어낸 곡이 저 바다에 쓴다. 방송에서도 나오면서 굉장히. 네. 이거 지금 대학생들 오지성 곡으로. 입시곡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해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다른 노래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저 바다에 쓴다.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유명한 드라마에 삐지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예능 프로에 갑자기. 지금 지케라 나야 돼. 지금 이 순간 아무데나 나오잖아요. 아무데나. 우리도 지겨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 바다에 쓴다. 이거 도시 여부 이런 데 안 나오나. 뭐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도시 여부. 이제 그런 그런 그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이 사내를 통해서 윤심덕과 김우진의 실종사건에 대한 작가적인 상상을 더해서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참미의 어떤 재미있는 얘기는 여기 사회참사라고 사회참미를 사회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매시즌마다 무대사고가 많은 극이라고 하고 아마 이게 무대사고가 많은 극들은 많을 텐데 워낙 많이들 보시니깐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막 이렇게 같이 공연 얘기를 하는 커뮤니티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이건 공연의 역사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처럼 자 갑판에서 발구르는 애들이 파다가 발판이 부서진 적도 있고 사내가 바닥에 떨어진 결말 종이를 발견해서 태워야 되는데 종이를 발견을 못해서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찢어서 태운 적 이런 적도 있대요. 이게 종이가 원래 그 휴지통 옆에 있어야 되는데 휴지통이 들어가 버렸거나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벽치기 액션하다가 벽을 뚫어버린 적. 이거 배우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관객분들은 참사가 일어나면 너무너무 재밌어 하세요. 레어템이라고 해서 좋아하시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얘기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참사가 있던 날 공연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들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무대 감독이 무전해서 막 크루한테 막 누구야? 어쩐지? 그리고 소품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럼 소품을 누군가 놔뒀어야 되는데 배우 잘못인지 소품을 준비해주는 스태프의 잘못인지 뒤에는 막 난리가 나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대형 참사를 하고 막. 근데 우린 알죠. 이게 잘 해결이 되면. 관객들의. 레전드 공연이 되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환불 사유가 되는 거고.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일전에 그 빈센트 방고 공연에서도 환풍기인가 무빙인가 뭐가 소리가 너무 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공연 중인 참의 공연도 영상이 시스템 오류가 나서 떠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작동해야 되는 것들이 작동 안 한 거는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배우가 공연을 하면서 소품에 어떤 피해가 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회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벽을 뚫거나. 벽 뚫는 것도 크다. 근데 쓰레기통도 정말 빠질 수 없는 소품이잖아요. 항상 언급되는데. 사회천미에서. 쓰레기통이 자꾸 찌그러지니까 난리가 한 번 나고. 그리고 배우들 중에 유독 손만 대면 소품을 부시는 배우들이 있어요. 힘이 좋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객분들이 좋게 봐주시면 그 정도 소품이야. 또 제작사에서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소품 담당자들, 소품 디자이너들은.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만드는 것보다 소품이 튼실하게 안 만들어졌다는 오해를 살까 봐.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누군가한테는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올해 참사가 나 있었는데. 결말이 적힌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고. 암전된 사이에 종이가 휴지통 밖으로 꺼내줘. 오 마술이네. 매직이네 매직. 누가 꺼냈을까 이거. 스텝이 꺼냈을까 배우가 꺼냈을까. 스텝 아닐까요. 암전됐을 때 이게 휴지통을 이렇게 살짝 배우가 센스 있게 또 꺼내놓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제 관객들은 이제 일렬해서 우참 챌린지 해야 되는 거죠. 없었던 휴지가 튀어나오니까. 청취자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후기가 꽤 나는데 이거는 우리 편집장님이 좀 읽어주시면. 무대 아래쪽은 우진의 방이랑 배 내부고. 위쪽은 뱃머리와 막루로 활용됩니다. 앞열에 앉으면 배우들이 뱃머리로 올라가 있을 때 고개가 많이 아프지만 그림자 연출이 잘 보이고. 뒷열에 앉으면 무대는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만. 조명에 배우들 얼굴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중간자리를 추천해요. 중간자리를 추천한다. 배부른 소리다. 있는 자리 빨리 사는 게 낫다. 또 다른 후기도. 근데 후기는 우리 편집장님이 읽어주시는 게 차분한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한 상태여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내가 해석한 결말이 맞는 결말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배우 노선과 보는 사람에 따라 결말의 캐릭터 해석이 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조금씩 해석이 바뀌는 게 매력적이에요. 포스터 하단에 하얀 실 같은 게 몇 가닥 있는데 뒤집어보면 신덕의 속눈썹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때 신덕의 시야라는 설명을 보고 감탄했어요. 풀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를? 풀같이. 풀처럼 보이니까. 풀축은 너무 빼족한데. 이게 윤신덕 김우진이 배에서 몸을 던질 때 거꾸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 이걸 보고 얘기 들으니까 포스터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없이 포스터 봤을 때는 영화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씨 뭐야 이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 네오는 뭐든지 다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리면서 그리고 이 카피도 뭔가 이 공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어도 호기심을 갖게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카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상으로 갈 거야 준비됐어. 북쪽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카피까지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랑 카피는 딱 맞아 떨어지죠. 카피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공연을 올립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막 이래가면서 이 포스터를 보고 공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용도로 포스터를 이용했다면 이 포스터는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스터를 보고 한 번 더 해석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다 좋게 보입니다. 잘 되는 공연은. 맥시즌 어쨌든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찬미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 공연을 얼마 전에 다시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그런데 3인극인데 각각의 관계성이 정말 있잖아요. 그걸 보내는 재미가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객들이 여러 번 또 관람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사람? 약간 격정적인 인간의 격정적인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 잔잔한 거 싫고 나는 공연 보러 가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 싶다. 센 맛. 맞아요. 센 맛. 매운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요. 쓰레기통 부서지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뮤지컬을 처음 보는데 소극장 뮤지컬 처음 보는데 사회찬미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런데 뭔가 좀 미스터리하고 그런 거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입문용으로는 조금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거 말고 좌석 잡기 좋은 거 편한 거 그거 보시고 이건 보시던 분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보시던 분들이 고맙다고 안 해요. 내가 살 자리에 없어지니까 그만 홍보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 주십냐. 보시던 분들만 계속 보십시오. 자리는 많지 않으니까.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렇습니다. 사회찬미.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펜네터 중계 소식이 있습니다. 펜네터. 뮤지컬 최초로 점막 실황 중계를 시작한 작품이다. 이런 이제 자료조사 우리 PD님의 자료조사 이거 반박하고 싶습니다. 잊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뮤지컬 실황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했었던 공연이 또 있었는데.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으로 있는데 어쨌든 펜네터가 굉장히 초기에 점막을 실황 중계한 작품이긴 하죠. 네이버에서 중계해서 뻥 터졌던 작품의 처음이 펜네터인데. 제 기억에. 다른 플랫폼으로. 네. 다른 플랫폼으로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대만에 진출하기도 했고. 이 라이브가 이런 걸 잘하더라고. 맞아요. 마리퀴리로 폴란드 왔다 갔다 하고. 뭐만 만들면 외국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실화나 봤더니 또 광주 이런 거 하고 있고. 대단한 회사예요. 이게 시장을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 라이브 회사 가보셨죠? 아까 그때 옛날에.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네. 집은 한옥인데 외국을. 아 이게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요. 7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고. 가격이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금속 퀴링과 오리지널 티켓이 포함된 한정 MD 패키지는 이거는 이제 4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각기영이라고 한국영상연합.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영상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영상연합이라고 이름을 져 있는 각기영. 곽기영입니다. 분명 저랑 동갑 1975년생이고 흰머리가 꽤 많으시고 잘생겼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그런데 목소리는 술 먹을 때 목소리는 약간 좀 작아서 귀를 쫑긋 기울여야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고 보는 곽기영 감독이 직접 촬영 지휘 및 편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홍보 문구가 되네요. 캐스팅은 우리 팬레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연했던 우리 문성일 배우와 그다음에 이규영 배우, 소종화 배우, 김지철 배우, 윤석현 배우, 장민수 배우, 김보현 배우 이런 분들이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소식도 있는데요. 뮤지컬 아킬레스가 전곡을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드림아트 센터 1관에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7회 공연되고요. 고훈정, 이승현, 양지원, 혼미금, 서동진, 권익환, 이준우가 출연합니다. 가격은 아이석은 6만 6천원, S석은 4만 4천원, 티켓링크 단독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도 있는데요. 김찬호, 최석진, 김사라 배우 등 매번 다른 스페셜 게스트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아람 작곡가의 다른 뮤지컬 넘버들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게 뮤지컬 하면 항상 무대나 이런 게 꽉 채워져 있고 대사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뮤지컬은 음악이니까 저 음악 콘서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서트만 하는 게 시간 구성도 그렇고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 무대 어떻게 꾸몄을지가 너무 궁금하고 다른 넘버들도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토크가 있는 약간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식의 진행으로 될지 아니면 라이브로 그냥 쫙 연주하면서 이렇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전곡을 불러준다고 하는데 전곡을 하고 출연진도 많고 게다가 스페셜 게스트까지 나오면 이야기보다는 음악에 좀 집중이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는 하네요. 저도 아킬레스를 제가 죄송하지만 못 봐서 중간에 대사량이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노래만 쭉 이어서 부르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웬만한 뮤지컬들이 송수로 아닌 이상에는 이거 잘 구성해서 하면 트렌디하게 좀 이렇게 좀 어떤 유행이 되지 않을까 어떤 공연이든 사랑받았던 공연이 끝난 뒤에 어떤 일주일 정도의 약간 이 공연을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 이렇게 콘서트가 정착화되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실황 만들듯이 좋고 그런 콘서트가 참 또 공연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재미로 즐길 수 있잖아요. 제가 풍을 쪄는데 청음회라는 거 했거든요. 불을 거의 조명을 다 꺼놓고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거 꽤 괜찮아요. 분위기 있고. 제가 또 스스로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더뮤지컬 15주년 때 15주년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좋은 평가, 정말 안 좋은 평가 후기가 없었던 그런 전설의 콘서트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기획을 하면서 뭔가 기획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었거든요, 제가. 저희가 그때 좀 재미있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쓰레미가 소극장 공연이잖아요. 이 인간을 대극장 버전으로 해서 언급되는 캐릭터들이 실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콘서트는 실제 공연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무대를 보여주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더 뮤지컬에서 콘서트를 하면 다른 작품의 넘버들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하고요. 사용료 지불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료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등록되어 있는 곡 있잖아요. 저작권 협회. 거기는 이제 거기 통해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대학생이나 여러분, 학교 연극영화과 이런 데서 공연 제작사로 공연하고 싶다고 연락들이 오거든요. 학교 공연하고 싶다고. 이런 저작권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보호막 이런 게 좀 생길 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작사 그리고 창작자하고 다 협의하고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예매처 보면 상세 페이지에 보면 밀록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는데 사실 캠페인을 해도 현장에서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꾸준히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뮤지컬 얘기했으니까 더뮤지컬 대학로 소식 아니지만 하나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 저희가 창간... 저한테 허락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저희 창간 22주년이에요. 이제 7월에 그래서... 22주년? 아까 몇 주년 이거 얘기했는데 정확히 22주년 맞아요? 15주년. 네. 저희는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2000년에 시작했으면 2022년 됐으면 23년째니까 22주년 맞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2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사회참미가 10주년이어서 저희가 나름의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협업을 해가지고 더뮤지컬이 사회참미 10주년 책을 만들었거든요. 특별부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신 거예요?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사회참미 내용만으로 별책부록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뮤지컬 별책부록은 더뮤지컬을 사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마치 잡지사면 화장품 같은 거 브록으로 받는 것처럼 저희는 책을 아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회참미는 뭘 받았습니까? 사회참미요? 네. 사회참미는 저희한테 뭘 주진 않아 마음을 줬고 저희가 이거 사실 한 작품으로 책을 만드는 건 계속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들 인터뷰도 하고 대표님 인터뷰도 하고 많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저희한테 또 도움을 많이 주느라 고생했죠. 아 잠시만요. 모를 일이에요. 티켓이 오픈하면 다 팔리는데 바쁜가? 바쁩니다. 한중원의 대학로 소식이었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메일 뮤지컬 언더밭 도라도라 골뱅이 네이버 닷컴이나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여기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1화 꿈의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계정이 하나 더 늘었네요. 오 스파트 이게 SBS 팟캐스트 줄여서 스파트라고 하는데 이번 해차부터는 모든 플랜폼이랑 유튜브랑 동시에 업로드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 저희는 목요일 이무스 피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래에서 솔롱고 역을 맡은 배우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빨래에서 빵 역을 맡은 배우 김지훈입니다. 목요일에는 저희와 함께 뮤지컬 빨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이럴 거면 뮤지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멘 한글자막 by 한효정